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일요일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장마로 인해서 날씨도 흐리고 비도 조금씩 오네요. 그렇죠? 오늘 지금 뉴스1 FT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좋은 기사가 나왔네요. 한번 같이 보시죠. 파이낸셜 타임스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렉키로나로 1.5조 매출 기대 정윤영 기자께서 쓰셨고요. 내용은 셀트리온이 자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를 등에 업고 미국, 유럽 등 시장 진출에 나선다. 4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유의미한 동물 효능 시험 결과를 확보해 세계 각국의 규제 기관에 제출하는 등 렉키로나 허가를 향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로 13억 달러, 한화 1조 5천억 원을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시장은 백신 시장보다 훨씬 작지만 수요에 비해 생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을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는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에서 중증 악화율이 고령, 기저질환 동반 등 고위험군 환자에서 72% 전체 환자에서 70% 감소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다. 기우성 대표는 치료제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동물실험을 통해 자사 치료제가 대부분의 변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 듣고 있나요? 동물실험을 통해 자사 치료제가 대부분의 변에 효과적이랍니다. 그러나 일부는 셀트리온의 13억 달러 수주 전망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됐다고 지적한다. 이동건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각국이 백신 접종을 가속화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신한금융, 이동건 애널리스트, 신한금융투자 매도 1위에 항상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왜 그러신지 아시죠? 더군다나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 후발주자인데다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브랜드 파워에 약하고 미국 시장 진출 경험도 없기 때문에 경쟁업체를 엎지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동건 애널리스트 이 분석이 맞는지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미국만 있는게 아니거든요. 유럽, 남미, 아시아. 이 시장은 누가 커버를 하나요? 애널리스트로서 참 부끄럽지 않은가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이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